아까 바람 팬카페에 올려도 되나요? 네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네 잘 듣고 있었어요 굿밤 됐어요 튼튼이 고맙습니다 땡큐 항상 어 항상 진짜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들한테 저 너무 고마워요 항상 이게 사실은 3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이 3시간 동안 계속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방송 틀어놓고 다른 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기에 항상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마음가짐과 그리고 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좋은 방송 좋은 영상 찍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나잇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 마음 물러가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굿나잇 잘자요 내 사랑 도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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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히 잘 자요 꿈속에서도 우리 만나요 그대를 떠나지 않을게요 곰이 잠든 그 순간에도 그대 손잡고 있을게요 혹시 잠결에 날 찾아도 사랑하다 속삭일게요 걱정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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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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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